진혜성 박서진 전유진의 현역가왕 2 영탁 2천원 김용빈의 미스터트럿3 피할 수 없는 진검승부 당신의 선택은? 진혜성과 송민준 나상도가 기브조선 미스터로또 50회에서 함께 꾸민 사랑이 이런건가요 무대가 최근 크게 역주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진혜성과 송민준은 mbn의 현역가왕 2의 참가자로 나상도는 tv조선 미스터트럿3의 마스터로 각각 갈라졌습니다 앞서 불타는 트롯맨과 미스터트럿2가 맞붙었을때는 진혜성 박서진 안성훈 등 이미 상당한 팬덤을 확보하고 있던 가수들이 tv조선으로 대거 몰려들었고 mbn은 손태진이라는 성악가 출신 트로트 가수를 새롭게 배출하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양상이 크게 바뀌었는데요 유명 가수들이 현역가왕 2쪽으로 대거 몰린 반면 미스터트럿3에는 유명 마스터들이 몰렸습니다 과연 어느쪽의 구도가 승리를 부를까 구독조화의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진혜성 나상도 송민주는 tv조선 미스터로또 50회에서 서른도의 대표곡 사랑이 이런건가요를 불렀는데요 당시 세 가수는 시원한 민트색과 안정감 있는 아이보리색의 무대 의상으로 조화를 이뤘는데요 첫 소절을 맡은 진혜성은 자타공인 정통 트로트 선주주자답게 진하고 매혹적인 목소리를 뽑아냈습니다 나상도는 힘이 느껴지는 음색으로 박수를 받았습니다 나상도의 선굵은 파트가 지나가고 수묵화 보이스로 각광받는 송민준의 감미로운 파트가 이어졌습니다 세 가수가 사이좋게 꾸민 사랑이 이런건가요 무대는 세 사람의 조합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정했던 세 사람 중 진혜성과 송민주는 이달 26일 방송하는 mbn 현역가왕 2에 출전하고 나상도는 12월 19일 공개되는 미스터트롯3 마스터로 확정됐습니다 함께 있던 동료 가수들이 두개의 경쟁 방송사로 쫙 나뉘어졌는데요 현역가왕 2는 진혜성과 송민준 최수호 등 미스터트롯2 상위권 가수 및 불타는 트롯맨의 김중현 공훈 앤옥 등 톱7 일부가 참여해 열기가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여기에 전유진 마이진 김다연 린 등 현역가왕 1위부터 4위까지 가수가 스페셜 마스터로 출연합니다 이들이 팬층까지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입니다 현역가왕 2에 맞서는 미스터트롯3는 나상도를 비롯해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 안성훈, 박지연, 진욱, 박성원 등 역대 미스터트롯 출신 톱7이 대거 투입됐습니다 한마디로 양 방송사는 시청률 전쟁 승리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이들 스타 가수들이 출연한 것만으로도 시청자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현역가왕 2에는 쟁쟁한 출연진이 몰려들었고 미스터트롯3에는 쟁쟁한 심사위원들이 몰렸는데 시청자는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여지없이 트로트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트로트 전성 시대는 갔다는 말도 일면 수궁이 가지만 트로트는 가요 시장에선 단 한 번도 명맥이 끊긴 적이 없습니다 2019년 미스터트롯이 송가인을 배출했고 2020년 미스터트롯이 임영웅을 배출하면서 트로트 전성기를 맞은 후 이미 정점을 찍었지만 여전히 tv 리모컨 주도권을 쥐고 있는 작년층들에겐 트로트 오디션만큼 매력적인 콘텐츠는 없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순서상 남자 편인 것 같습니다 통상 남성 참가자들의 대결이 상대적으로 더 큰 폭발력을 보였기 때문에 올해 연말 tv조선 미스터트롯3와 mbn현역광2 대결이 꽤나 흥미로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디션 시장에서 mbn은 분명 후발 주자인데요 미스트로트, 미스터트롯의 잇단 성공을 이끈 tv조선이 단연 주도권을 쥔 상태입니다 하지만 트로트의 황금시대를 열어제친 서혜진PD가 독립하여 mbn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무게중심이 기존의 tv조선에서 mbn쪽으로 옮겨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진로가 달려있는 참가자들은 어느 쪽이 더 나은지 귀신같이 알아내는 능력이 있기에 오디션의 완성도가 높은 mbn 현역가왕2쪽으로 몰렸습니다 왜냐면 현역가왕 시즌1의 전유진, 마이진, 김다현, 린 등의 가수들은 이전에 비하여 유명세와 인기가 치솟았고 그와 비례하여 수익도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앞서 불타는 토롯맨과 미스터트롯2가 맞붙었을 때 인지도 높은 기성 가수들이 미스터트롯2로 대거 몰렸는데요 진혜성, 박서진, 안성훈 등 이미 상당한 팬덤을 확보하고 있던 가수들이 tv조선으로 갔습니다 mbn은 손태진이라는 성악가 출신 트로트 가수를 새롭게 배출하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양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미 현역가왕2에는 내루라 하는 많은 가수들이 출사피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미스터트롯2 톱7으로 지난 9월까지 tv조선과 계약을 맺고 활동하던 진혜성과 최수호가 현역가왕2로 자리를 옮긴 것은 트로트 팬들에게 신선한 충격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장구의 신 박서진은 이번에는 현역가왕2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물론 서해진 사단의 집요한 설득에 의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박서진 자신이 선택한 것인데요 우승해도 본전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이미 그런 평가를 받던 미스터트롯2 때도 박서진은 대중적 인지도를 한 번 더 올리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큰 득이 됐습니다 박서진은 당시 조기 탈락하는 바람에 오히려 팬덤이 더 탄탄해지는 효과를 누렸는지 모릅니다 박서진이 현역가왕2에서 타 출연자들을 긴장하고 분발하게 만드는 맥이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합니다 여기에 그동안 MBN 오디션에서 심사위원으로 오랫동안 참여했던 신유도 참가자로 변신하여 등장하는데 과연 박서진과 신유는 몇 등까지 올라갈지 궁금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스터트롯2 출신으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가창력을 뽐냈던 황민호를 비롯해 불타는 토론맨 출신인 애녹, 공훈, 김중현 등도 현역가왕2를 선택했습니다 가수들이 현역가왕2로 몰려간 이면에는 유명세와 인기를 다시 한 번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는 점 외에도 한일가왕전에 출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현역가왕2는 화제성을 끌만한 가수들이 총출동한 양상입니다 현역가왕2는 일주일 후인 오는 11월 26일 포문을 엽니다 미스터트롯3보다 3,4주가량 먼저 시작되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선점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역가왕2의 화제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청률에서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앞선 MBN 트로트 오디션도 TV조선보다 먼저 시작됐지만 현재까지는 시청률 면에서 TV조선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중장년층의 트로트 팬들은 MBN보단 TV조선에 익숙한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올해의 경우 출연진이 워낙 쟁쟁하기 때문에 처음으로 양사의 시청률이 역전되는 골든크로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의 운영이나 편집도 현역가왕2 측이 더 재밌게 잘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현역가왕2에 맞서는 미스터트롯3의 강점은 무엇인가 미스터트롯3는 그들이 내세울 수 있는 최고의 카드를 뽑았는데요 바로 작금의 트로트 전성시대를 이끈 미스터트롯의 역대 주역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미스터트롯 톱7은 대한민국에서 방송됐던 모든 오디션을 통틀어 가장 크고 강력한 팬덤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중 우승자 임여웅과 이슈의 중심에선 김호중을 제외한 영탁, 이찬원, 정동원, 김희재, 장민호가 한자리에 모입니다 마스터그룹도 선배 마스터군단과 국민 마스터군단으로 나누어 심사를 하는데요 선배 마스터군단에는 미스터트롯2의 주역인 안성훈, 박지현, 나상도, 진욱, 박성훈 등도 합리했습니다 현역가왕2로 떠난 진해성, 최소우를 뺀 나머지가 총출동한 것입니다 미스터트롯2의 톱7이 비슷한 시기 경쟁 오디션에서 활동하는 묘한 대결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이렇게 10명이 선배로서 경험과 조언,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과연 이들 10명의 선배 마스터군단은 어떤 심사평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장민호는 이번에는 특별히 동생들과 함께해 더욱 즐겁고 든든하다면서 막내 동원위까지 엄연한 선배 가수로 자리잡은 5인방의 달라진 모습을 기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렇게 5명이 여러 주 동안에 걸쳐 한자리에 함께 모이는 만큼 팬들의 기대가 상승할 것이면 당연합니다 국민 마스터로는 이 시르지의 터줏대감인 장윤정을 비롯해 김연자, 진성, 이경규, 주영훈, 소희현, 붐, 시우민, 이은지 등 다양한 연예인이 참여합니다 현재까지 상황을 놓고 보면 현역가왕2는 실력 쟁쟁한 참가자가 강점이고 미스터트롯3는 심사위원의 유명세가 강점입니다 양측 모두 쟁쟁한 스타들이 참여해 그들의 팬덤을 시청층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입니다 양쪽의 치열한 신경전과 자존심 대결을 지켜보는 시청자들은 더욱 흥미로워질 것 같습니다 싸움을 보는 재미가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응원하시겠습니까? 성창힐 TV였습니다